지금부터 HTTP 프로토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Web1 HTML과 인터넷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HTML과 서버 클라인트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Web1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을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미 익숙하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1990년 팀 버너3와 그의 동료들이 웹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웹은 크게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웹페이지를 만드는 컴퓨터 언어인 HTML 원하는 웹페이지에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소체계인 URL 웹페이지를 주고받는 소프트웨어인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업의 주인공인 웹브라우저와 웹서버가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통신 규칙인 HTTP로 웹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웹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고 웹이 아무리 복잡해도 웹은 이것들을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중에 우리의 관심사는 Hypertext Transfer Protocol, 즉 HTTP 입니다 처음 세상에 등장한 HTTP는 매우 매우 단순한 통신 규칙이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웹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단순한 HTTP의 기능만으로는 성능, 보안,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보죽하면 당시 사람들은 World Wide Web을 World Wide Weight라고 불렀을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HTTP는 보다 풍부한 기능을 가진 프로토콜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단지 HTML과 같은 텍스트 파일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파일을 전송하는 매우 매우 중요한 프로토콜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통신 규칙이 된 HTTP는 웹을 넘어서서 인터넷이 동작하는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되어서 클라이언트는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서버에 요청하고 서버는 어떤 메시지를 이용해서 응답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여행이 끝나게 되면 웹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질 것이고 더 나아가 인터넷 위에서 동작하는 아직 배운 적도 없는 다른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도 넓어질 것입니다 본질은 같으니까요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